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상한 구름 층이 보이고 난 이틀 후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 라이즈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2일에 미야기현 북부에서 까마귀 떼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최근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사건도 발생하고 기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 중에 있습니다. 22일 발생한 미야기현 북부의 까마귀 떼들의 울부짖는 소리 이후에 23일에 미야기현 아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2일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후쿠이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2019년 2월 10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7년 동안 4번만 발생한 흔치 않은 지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시카와현과 워카야마현의 지진의 연결점이며 역시 근처인 후쿠이와 효고현 아와지섬에서의 지진이고 아와지섬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은 이시카연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 11월 15일에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처입니다. 9월에 이 지역에서 진도우약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직도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8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본에서 최고로 많은 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은 오키나와 이리오무태섬 부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18일에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반년 전입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대만에서 규모 4.9강 진발 생사메루에 일본 아우무리현에서 진도우강 가고시마현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고 다음날에 도쿄와 지바현에서 진도우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